남동교차로 차가요 은근히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. 뭐 재수가 없다.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심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이 승진을 꺼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들이 어릴때로 빨간색으로 서울때 쓰리면서 막 내줘고 우리 여자보다 어릴때로 우리 여자도 아주 그렇게 큰 싸움을 했습니다. 우리 여자보다 좀 싸우기도 하죠. 사실 빨간색 지갑, 빨간색 쓰고 무엇을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달에 좀 행운을 불러서 불러올 수 있어도 빨간색으로 서울때는 외압된 이름은 빨간색으로 이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빨간색이란 미심때문에 조금 잊지 않습니다. 개인정단의 모습이 있습니다. 우리한테 기간점을 이렇게 개인정단의 모습을 aban색 버전 부터 약간 운전공하는 중 이 부분을 그냥 백악관표 네bour 은수교차로입니다 은수교차로